솔로몬 제목 짤린다고? 됐어요? 코트 얘기는 꺼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위험해요 시사회? 수영 보장 같은 이준이라고요? 여기 몇 명? 소변상ㄷ這些 희놀cale 힐링 무슨 대사관 외교관 집이야? 존나 높네 뭐여 높아 개높네 깜짝 놀랐네 금수저네 뭐야 이거 요구르트냐 이 큰집에 혼자 산단 말이야 집 들어가면 사람이 있나 원래? 어? 한명 더 있어요? 겟.. 일로와 어 뭐야 어 이것도 무장색 빠져 어 안 죽었는데 한방에 집 안이러가지고 경찰 출동 안할걸요 존나 배면은 아 경찰 뜨고 있네 말이 안돼 이게 어 뭐야 자본이 이거 돈 줬어요 아 앰뷸런스였네 그 자리 아니라 금발이 그렇게 예쁘더라 내가 그래서 초안을 좋아하는 걸지도 몰라 정답 어 이건 마세라티냐 아 아 교재도 시래기 자빠졌네 어 군모링은 어서와라 잠시만요 완전 잘 나가네 깽니미따 님도 뵐게요 아이고 띵허와 감사해요 깽니미따 님도 뵐게요 감사해요 깽니미따 님도 뵐게요 아이고 띵허와 감사해요 깽니미따 님도 뵐게요 겨우바지 경호수 나오겠네 응 겨우바죠 진짜로 무슨 야 차가 약간 포르테 느낌이네 국정의 차인데 이게 오 오 운전 채팅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끌어먹었네 라디오 꺼야되는데 라디오 꺼야되는데 라디오 어떻게 꺼지? 껐다 라디오 꺼야되요 라디오 꺼야되요 라디오 꺼야되요 라디오는 라디오 꺼야되요 라디오 pug 봉제공장 여기 아지트죠? 이 아저씨는 옷을 안 갈아입더라 여기가 따로 집있어 아지트 같은 건가요? 나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나한테 죽을땐 이 때가 다행히 이 때가 다행히 그 때가 다행히 그 모든 죽음 그... 그... им아 viele! conflict ee it's more like 아뇨! 이거 해....몰라 안 했어요 이거 그냥 일찍 남지 안 했어요 정보시설? 얘 차가 아우디로 나오네요 보니까 아..잠깐만 3km 안했어요 이거 안했어요 안했어 안했어 아 경찰이구나 여기가 경찰서구나 굴지려면 죽되겠네 편집에서 가능하지 않은 것을 게임에서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큰일나죠 여러분 이따서 굴지려면 그럴거 아니에요 경찰차 타고 튀어봐라 바로 별생에다 됐을걸요 잠깐만 국성이가 이 실수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런 실수를 GPS인데 오른쪽 왼쪽을 못가려가지고 진짜로 몇시간 다시 가는 경우가 많아 아 진짜 운전해보신 분들은 아실거에요 국성이가 이걸 잘 못가려 그래가지고 막 몇시간씩 운전을 더하고 그래 이 차는 제로백이 별로 안좋은거 같아 나도 요즘 차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차 용어 같은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로백 100km까지 땡기는 매출까지 올라오나 그거더만요 제로백은 안좋아 어 아 에이, 그 진짜 쉽지 않나요? 제가 지금 이미 이해가 나 Oui, 이제 그래서 같이 치고 있는 지가 더 붙은 러싱이 되었 나요? 같이 돈으로 401 안거같아 뭐야... 무슨 일을 하고 있다 라디오 전부시설? 오 좋아 좋아요 전부시설 전부시설 안했어요 뭘 여기로 해요 안했어요 헬리콥터는 제일 힘들어 비행기는 쉬운데 어디로 가야되냐 내비 좀 찍고 여러분들 실제로 헬기 있잖아요 작은 헬기 우리나라에서 연류만 있으면 미국까지도 그냥 한 틀에 가는 말 한가 계속 주유하면서 중국까지나 중국 중국이나 일본 뭐 이번엔 랩 박스 축하 아.. 나 보이는데 해결제 힘들어 아.. 멀미야 왔네 에헤이 됐다.. 어.. 부른건가? 됐어! 준비됐나요? ㅇㄴㄴㄴ 이 암티듬에 숨을 수 있을 것 같다 비교적이기 때문에 뛰어내려야 할 수 있을 것 같다 ㅇ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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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ㄴㅆㅇ ㅇㄴ.. conjunto 럭크아 keen살여.. ㅇㄴ ㅇㄴㅇ马났카 article ㅇㄴ.. ㅇㄴ ㅇㄴㅦ ㅇ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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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헤 에헤헤 될거 되려나 되려나 아 쉬프트 들으면 안돼요 아 쉬프트 들으면 안돼 아 아 W 눌렀더니 더 내려갔잖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돼 이거 나 클릭인지 까먹었다 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자 보고장 조용히 하시구요 쉬프트가 거의 다 내려갈때 하면 되는거죠 내려갈때 쉬프트 누르면 착지하기가 편하지 뭔데 왜이래 왜이래 나 뭐하는거 왜이래 나 뭐하는거 왜이래 주작 아니야 뭐야 왜이래 나 아무것도 안만져뒀는데 아니 주작가 큰거 안해요 자 할때 난 처음에는 존나 내려가야돼 난 처음에는 거의 진짜 거짓말 배티배티랑 놀라가야돼요 배티배티랑 놀라가야돼요 슬스각 잡아야지 슬스각 잡아야죠 슬스각 잡아야죠 사장님 에이 에잇 outstanding Vamos 2013년도руго 스트라이크 방송의 재현이란 말이야 2013년이랄까 잠깐만요 설마 주작이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 좀 하지마 짜장날라고 하니까 주작같다고 절대 안해 무슨 주작이야 진짜 진지하게 하고 있는건데 무슨 주작이야 힘들어 죽겠구만 아래키를 눌러야 L자로 지금 오래 올라가네 충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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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충분해요 너무 충분해요 너무 충분해요 아 아 제발 이거 옆 건물이잖아 바로 안 내려가자 이게 주장 아니라고 아 진짜 무슨 주장이야 옆 건물에서 걸어가면 되지 나도 시발이다 이 개새끼도 존나 빨리 피 돼 가자 아 말이 안 돼 이거 아 말 안 돼요 이거 주장 추천과 주장 다들 한번 보십시오 다들 해 여러분들 아 근데 이것도 밑에서 좀 잘 맞춰야 돼가지고 아 너무너무 슬슬했어 이거 좀 추락했어야 돼 밑으로 이거 좀 화강 좀 하자 좋아요 좋아요 아 아 유리를 자르네 칼로 얼마나 날카롭게 그러는거야 가끔 TV에서 저러긴 하는데 진짜 저렇게 잘리네 유리가 아 여기 존나 빡세지 않냐 얘들아 야 뭐해 병북 터트리는게 뭐지 FPI가 이렇게 호소해요? 아 이거 어떻게 했었지 얘들아 이거 어떻게 했었지 9263 9263 9263 9263 9263 2094 아 저기있다 여기있다 어 뭐야 놓쳤어 시발 9263 2094 9263 2094 9263 2094 9263 2094 아 여기있다 9263 2094 아 놓쳤어 그래서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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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OP 에헤이 아 이거 존나 빡세지 않냐 여기서 퓨 왕팬 누르고 사귀만 누르고 누르고 있잖아 지금 존나 날라와 지금 존나 많아 끝났어? 아 존나 소리네 뭐 뭐 데미야? 47퍼야? 되누려 지금은 예씨 안 늘어나 저거 플러스피디스크냐? 5.25 아 무슨 말도 안 돼 예씨 무슨 이카로스 다운로드하냐 으아아아 아 뭐야 왜이렇게 오래 걸려 지금은 딩기리씨 저기 한명 있는데 나 적은 다 잡았어 더 막아야돼? 어? 캐릭도 별로 없어 이제 체력 많은걸로 좀 바꾸자 야 다운로드 얼마됐어? 왜 왜 뭐 늘어나갔었지? Q 했냐? 가스 가스 미치 방독면 6개구령 알아? 맞 아니 저기 저거 형 모를것 같은데 야 방독면 몇개구령이었지? 6개구령이었냐 9개구령이었냐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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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잖아 아 왜이렇게 구령이겠지? 아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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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열어 그냥 총 존나 날아올 거 아니야 여기 게임에서 존나 그럴 거 같은데 딱 봐도 야 몸빵을 왜 내가 되냐 내가 나이가 있는데 요거 내가 열어야 돼 으이이이이 가자 10번 그리되는 거야 아 잠깐만 용표 한번 좀 해야겠는데 이거는 야 호키형 뒤지게 생겼는데 빨피야 빨피 빨피 호키형 피 좀 보자 자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화면 터치하시고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한번씩 부탁드려요 여러분 BC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엄지손가락에 뵈어있는 별은 달려주실 차지에요 이미 했냐 아우 뜨거워 아우 뜨거워 아 딸피야 바꾸자 사람들 바꾸자 아 딸피 컨트롤 안돼 데뷔 별 техatori 왼쪽에 해놔서 앨범과는 Fi 빨리 오니알이 안녕 이런 미친 뜨거운 새끼야 뒤지고 있네 설마 처음부터 다시 깨야 돼? 설마? 아니지? 그지 아니지? 어 그지? 처음부터 다시 했으면 진짜 존내빡살 뻔했다 넌 corazón 보자마자 GROUP 있는 markers 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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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cushion 얘들아 인성인성 하지마라 안한다 무슨 말간대 인성드립을 무슨 게임하는데 인성드립 자꾸자 빠졌네 누구야? 아니 이거 근데 나 아직 죽을 너무 심오한 얘기다 대체 이 투모를 얼마나 긴거야? 끝이 없어 철형력 좀 철형력 좀 철형력 좀 철형력 좀 철형력 좀 철형력 한색이 더 있는데? 너무 오래걸려 너무 빡세 개기 아예 잠깐만 에이 에이 출발해 내가 못 박아주냐 아 나이가 있는데 피가 없어가지고 왔다 멘붕은 노사나잉 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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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펠암에 S를 누르고 S를 누른 상태에서 지금 어디있는거야? 지금 서명 밑에서 떨어져야되는거야? 야 같이 가자 뭐야? 헤이비도 잡아야 돼? 저걸 주워야지 샷건으로 주워야지 아 이거 안 좋네 글로 글로 안 좋네 글로 안 좋네 건물 꼭대기에서 왜 내려가는 거야? 총 좀 사자 진짜로 가다가 하나만 할게 한번 됐어 어디 무난하게 깨냐? 피가 비치? 꺼져 뭐야? 총이 없잖아 총알이 지금 뭐야 에스끼들 존내많아 야야야 체리 너무 없어 좀 바꾸자 여기 용평평 안되냐 여기? 여기 용평평 안되냐? 여기? 여기 용평평 안돼? 내 싸우면 못 돌아갈 것 같은데? 내 싸우면 못 돌아갈 것 같은데? 한 이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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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고 일어내려 이베이션은 조금 쉽지 않나요? 이베이션이 좀 쉽지 않죠 이베이션이 좀 쉽지 않으세요 이베이션이 좀 쉽지 않으세요 이베이션이 좀 쉽지 않으세요 안 어려는데요? 안 어려는데요? 어휴 어휴 아래에서 정말 쉽지 않으세요 이 자리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이베이션이 좀 쉽지 않으세요 도겸치고는 정말 잘했어 나 원래 이런거 여러분 축구형이 10번 정도 10번 정도 더 걸릴 때 많아요 최고의 심화가 옛날에 그 GTA 초반에 담 넣는거 있죠 축격하는거 오토바이 그거 30번만 했겠을걸 그절번 했어 그때 난 복구형이 지렸지 대박이였죠 그때 어 소연이 어서와 여기 그만 아하 이거 설마 아 내가 또 존나 패까 아 존나 진짜 아 차를 안 빼 얘가 어 뭐야 기절한거였잖아 힘싸움하는 줄 알았어요 한번 해보자는 줄 알았는데 좀 나와 아 아 갚는전 음 어 이거 퓨야 아 아 아 아 아 아 뺄 수 있어요 이거 차 안나가는거 아니야? 좀 아큐어 쓰자 차에 아 아 네 네 내가 보기에는 최근 미션 중에서 내가 여태까지하면서 무난하게 깐거 같은데요 원래 두세면신 다 걸리는데 제 아 아 아 아 왔어요 뭐 2차에 타는건가? 2차? 아 아니구나 집으로 들어오는거구나 인지기 배턴 손님 어서와요 아 그래 몽키리 안녕 아 아니 ESC 눌러오면 내가 지금 몇% 정도 왔는지 알 수 있거든? 아니다 지금 아니다 51% 51%야